제8. 염나왕 중 찬탄풍 염나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산 안의 한량없는 기왕들이 염나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기왕 다왕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기왕 적호기왕 사난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낭화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맥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이신녀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이신녀가 지장보살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으로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종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 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저르르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종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가나올건데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종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대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건데 세종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고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납분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이가 자기 벌레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롱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한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혼이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도 기왕이 합장 공격한 거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의 여러 기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건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택들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정기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양하면 저희 기요왕들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렙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 어른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된 아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곽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더욱이 죽은 이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아니오릴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아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기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된 아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희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소원을 바라여 태어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희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꾼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희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희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규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의 차비얼력으로 대규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오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백칠십 겁을 지나 주명 대규왕은 주명 대규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여래여 거부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규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는이라 제8. 염나 왕중 찬타품 염나 왕의 무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산 안의 한량없는 기왕들이 염나 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기왕 다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기왕 적호기왕 사낭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낭화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맥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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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병기왕 주질기왕 주흥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라 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이신략과 지장보살 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 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이신략과 지장보살 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의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모를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 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저럴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가나올건데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옵소서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건데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러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납분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롱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할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 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혼이 시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도 기황이 합장 공격한 거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셔 돌아다니게 해 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택들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향을 올리거나 정기한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향하며 저희 기요왕들은 이 사람에게 애비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 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나 또한 범 앙가 제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랫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베어는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어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산디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호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악의에 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어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이다 더욱이 죽은 이 스스로가 선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아니오리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 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 세존이시요 이와 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기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기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세존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희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성원을 발하여 태어난 성원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에서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 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래였다 바라오 건대 세준이셔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희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기왕은 이미 백천생 동안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이 차비얼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여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백칠십 겁을 지나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언은 무상 여래요 거부 이름은 알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살요 이 대기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는 이라 제8 염나 왕 중 찬타품 염나 왕은 우리들을 찬탄하심 그때 철이산 안의 한량없는 기왕들이 염나 천자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도리천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기왕 다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기왕 적호기왕 사낭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낭화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맥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험기왕 삼목기왕 삼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기왕이 염라 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이신약과 지장보살 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도리천으로 와서 한쪽에 궁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 천자가 꾸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이신약과 지장보살 마하사로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으로 성스러운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감히 못 싸우니 언하우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러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을 지니라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 천자는 부처님을 우러러저러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제장보사를 가나올건대 육도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반편으로 재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시면서도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사를 불가사의한 신통력 덕분에 중생들은 잠시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를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시온대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러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고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급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중생은 납분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이가 자기 벌레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롱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애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선지식은 그를 부측하고 이끌어 위험할 벗어난 안전한 곳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결코 저길로 가지 말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도가 큰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제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다른 사람 또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 또다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밟는다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에 다시 빠져들어 목숨을 잃기도 하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어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이하여 업이 무거워지면 영혼이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그때 악도 기왕이 합장 공격한 거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의 여러 기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건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은 나이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한 여인이 한 택들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향을 올리거나 정기향 경전을 독성하거나 향을 사로 부처님 법문어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이라도 공향하며 저희 기왕들은 이 사람에게 애비에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성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행액이나 몹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오니 어찌 그러한 일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 귀왕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선남자 선녀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렸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벼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저들의 태어난과 죽음을 모두 간장하는 것이옵니다 저의 본래 어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날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포하여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호자가 함께 편안함을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왓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모 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또한 연부지의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이다 더욱이 죽은 이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양한 일이 아니오릴까 그러나 이 연부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못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지의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기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성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재만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 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성원을 바라여 태어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언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 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군대 세준이셔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규왕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이는 보살이 차비얼력으로 대규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여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 백칠십 겁을 지나 주명 대규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 여래여 거부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리라 지장보사리여 이 대규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맞느니라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노동자 이 대규왕과 이르라고 기다려봄 이 대규왕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